아직 시작을 안해서 좀 조용하죠? 푸드트럭을 보면 궁금하죠? 허가 받았을까? 무허가일까? 가끔 이런 데서 불량식품 사먹는 재미도 쏠쏠하죠 우리 민주 돗자리 폈습니다. 돗자리 제가 착용한 거고, 표영 공부회가 자리가 풀렸어요 아, 근데 우리 아이카로가 엄청 어디서라도 좋아서 휴대전화에 갔다가 돌아오죠 화이팅! 화이팅! 1, 2, 3, 4, 5, 6, 7,mar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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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하셨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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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이팅! 5 5 참